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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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눈빛 안성하지만 내 시선을 따른 한번만 걸어낼 수 있고 집으로 들어오면 한계인가요? 그대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요 이런 날 상도란가요? 술 한잔 사주신래요 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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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봐요 부릴맛고 얘기 마요 마치다 하였다고 어쩜 얘기하는 꿈이라도 보나요 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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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요 그대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요 아니니 오래전 그대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요 자 이 절을 같이 불러볼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도 해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원 투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가요? 그대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요 이런 날 상도란가요? 술 한잔 사주신래요 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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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봐요 부릴맛고 얘기 마요 나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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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